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을 넘어서 북태평양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국제사회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이 지난 8월 29일 국가수도인 평양에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감행된 도발인데요. 북한은 이번 발사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미국의 언동을 주시하면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에 대한 경제를 늦추지 않겠다면서 한반도 우발 상황을 가정해 매년 실시하는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경술국치 1인 8월 29일 미사일을 쏴 일제강점으로 인한 한을 풀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다른 주변 국가의 안전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지금까지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방식과 도발 후 언행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간 북한이 고수해온 주변 국가에 대한 입장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북한의 속내를 놓고 정말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낸 발표문이 있었어요. 강정규 기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던 시점에 북한이 대형 도발을 감행해서 저도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미사일 발사 이튿날 북한 측 발표문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도발이 함연합 을지 군사 연습에 대한 무력 시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정은이 괌 포위 사격 작전을 보류하고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는데 호전적인 전쟁 연습으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하면서 차후 행동을 결심하겠다며 다시 미국의 공을 돌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함연합 훈련을 중단할 경우 미사일 발사를 멈출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중국이 제시한 이른바 쌍중단과 같은 주장입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언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번 화성 12형 발사가 함연합 훈련에 대응한 조치의 서막일 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태평양을 무대로 한 군사 작전의 첫걸음이고 괌 미군 기지를 견제하기 위한 전주곡이라며 앞으로 미사일을 더 많이 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건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 같은 명분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해 나갈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협상에서의 몸값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나 대북 경제 제재를 풀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미국에 대한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요구입니다. 어쩌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이나 북한 모두 같을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핵무기와 같은 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며 대북 제재의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비핵화가 먼저냐 대북 적대 정책 철회가 먼저냐를 두고 북미 간 오랜 밀고 당기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북한은 핵문제를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주제넘게 핵문제에 끼어들지 말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난의 행군 때는 우리 정부의 원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화와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대화가 단절된 사이에 북한의 경제 사정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만큼 과거처럼 단순 원조와 같은 경제 이익을 얻는 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정치 군사 부분에 있어서는 통미복남 전술을 구사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대북 제재의 숨구멍으로 남북 경협을 이용해보려는 의도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번 화성 12형을 발사하면서 경술국치의 한을 풀었다고 주장한 것처럼 과거 일제의 강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또 현재 일본엔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이 출동하는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작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미사일이나 북극성 2형처럼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둔 무기를 실전 배치함으로써 대미협상의 인질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려고 해도 일본에 대한 반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점은 우리 남한 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오랜 혈맹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엔 서운함을 넘어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중국을 대신해 미국을 견제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는 등 북한의 핵 개발을 제지하자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주변국마다 정확히 입장 표명을 한 셈인데 요즘에는 앞으로 또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원님은 또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각국의 대응 방안의 변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방식을 분석 예측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통일부는 제재와 대화병행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야3당은 대북 제재의 수위를 올려야 한다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안일한 수준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수내부는 북한이 화성 12형 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3시간 뒤인 29일 오전 9시 대구기지에 있던 F-15K 전투기 넉대를 긴급 발진시키고 강원도 태백의 필승사격장에 총 8발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관계국의 대응 방안과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속내가 어찌됐든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서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계국마다 어떤 방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번에도 미국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부터 북핵 문제가 최우선순위에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FTA 재협상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캔들 같은 문제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례로 한반도 정책의 3대 핵심 라인이 백악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그리고 국무부와 국방부의 동아태 차관보인데요. 현재 재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의 동아태 차관보 모두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백악관의 경우 매튜 포팅어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일찌감치 임명되긴 했지만 마이클 플린 NSC 보좌관이 낙마하고 맥메스터가 새로 추임하는 등 업무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조셉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이는 북미 간의 최소한으로 유지되는 대화채널 정도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단판이 필요한데요. 내년 미국의 중간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무리수를 써가며 미국의 관심을 돌리려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무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게 되겠죠. 최근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하고 관포위사격 위협을 하면서 화성 12형의 실전 발사에 나서는 등 도를 넘는 도발을 감행하자 미국은 강경책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며 북한과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의 미 본토까지 위협받으면서 미국 내 불안 여론도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같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북한과 꾸준히 대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처럼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단절된 상황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향후 비핵화 논의와 평화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대화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 26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방사포에 방점을 찍은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요. 지난달엔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 실무회담을 동시에 제안하는 등 북한의 대화의 손길을 먼저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홉 차리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서 전환점을 잡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골칫거리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나 일본의 군비 증강 빌민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북한과는 한 배를 탄 운명입니다. 이른바 지정학적 순망치안의 관계인데요.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잘 달래가면서 도발을 자제시키되 갑작스러운 체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평화원법을 개정하고 군비를 증강해야 하는 명분으로 북한 위협은 좋은 핑계가 됩니다. 또 우리나라도 북풍이 불면 보수 세력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듯 아베 정권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북핵 위협을 더 부각하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렇듯 북핵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고 일부는 서로 충돌합니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또 이용하면서 핵 개발과 정권 연장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화성 12형 발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미듐 시청자평가원과 통일배교안보부 강정규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NB 채널인 YTN DN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티앤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큐S 프라임과 김선영의 뉴스나이트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N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한 느낌인데요. 뜨거웠던 계절을 지나 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큐S 프라임의 지난 방송에서는 달라지는 계절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효율성과 속도를 대변하는 직선 대신 부드럽고 안정적인 곡선의 매력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빠르고 정확하게 나아가는 것이 지상의 과제가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곡선의 여유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다큐S 프라임은 참신하면서도 깊이 있는 접근을 통해 곡선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직선은 편리함과 효율, 엄격함 등을 상징하고 곡선은 우아함과 부드러움, 유연함, 그리고 자연의 선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넓은 의미로는 곡선의 직선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곡선에 숨겨진 여러 가지 지혜들을 소개했습니다.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가장 빠르게 내려가는 최단 하강 곡선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독수리가 땅으로 하강할 때 그리는 곡선, 물고기의 비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건축과 만나면 중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아치 구조나 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강한 안정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유럽의 옛 건축물들을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판테온입니다. 세계 최대의 석조 건물인 판테온 신전은 기둥 하나 없이도 5천여 톤에 이르는 천장의 무게를 버텨낸다고 하는데요. 지붕을 돔 형태로 설계해 힘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서도 곡선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목조 건물인 한옥은 빗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붕에 고이는 빗물을 가장 빠르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처마의 곡선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천년의 세월도 견딘다는 전통 한옥을 되살리는 국가 무형문화재 최기형 대목장을 만나 우리나라 전통의 곡선 기법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시각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바로 한옥의 곡선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국보 제18호 부석사 무량수전을 살펴보면 화려하지는 않아도 뭔가 기품이 느껴집니다. 최기형 대목장에 의하면 배흘림 기법, 귀소슴 기법 등 다양한 곡선 기법을 활용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처마가 직선으로 처리된 다른 건축물과의 비교 화면을 통해 부석사 무량수전의 처마 곡선이 가진 우아한 멋을 더욱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을 배려한 것이 한옥의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곡선으로 깊어진 처마는 여름에는 그늘이 지고 겨울에는 집안까지 햇빛이 들어와 추위와 더위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다큐 S 프라임은 우리가 산업화로 인해 기계의 속도를 쫓게 되면서 이처럼 신미안을 자극하는 곡선의 아름다움을 잊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곡선의 패러다임이었지만 산업화로 인해 직선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방향보다 속도와 편리함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곡선의 느림과 여유, 방향, 삶에 대한 성찰과 같은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곡선 회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요코하마의 이타치강이나 전주의 첫 마중길처럼 도시의 하천이나 도로에 곡선을 적용함으로써 악취가 나던 하천은 다시 생기를 찾고 지나가기 바빴던 도로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아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곡선 회귀 현상은 아마도 빠르게만 흘러가는 세상 속에 잠시 쉬어가고 싶은 현대인들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큐S 프라임의 지난 방송은 설명에 맞는 적절한 자료화면이 풍부하게 제시되었음은 물론 45분 가까이 되는 분량이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정적인 화면과 동적인 화면을 적절히 조화시켜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은 아무래도 곡선보다는 직선일 겁니다. 하지만 다큐S 프라임이 보여준 곡선에 대한 통찰력은 시청자들이 곡선에 담긴 가치와 매력을 오래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훌륭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건물 입구에 마련된 경비실을 자주 지나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경비실 안쪽이 어떤 구조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좁고 더울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열악한 한 아파트 경비실의 모습 그리고 부당한 처우를 YTN이 보도했습니다. 변기와 락스가 있는 공간에 밥솥과 밥그릇이 있습니다. 경비실이 열악해 용변을 보는 곳에서 식사하고 잠을 자는 경비원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낡은 아파트의 경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악할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다리를 뻗고 누울 수도 없어 야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면 변기 쪽으로 큰 판자를 대고 누워야 할 정도로 좁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마저 편히 쉴 수 없는 환경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 열악한 환경도 문제지만 관리사무소의 인격적인 모욕과 부당한 처우 또한 견디기 힘든 점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항의하자 출근만 2시간이 걸리는 다른 아파트로 인사이동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새벽 출근을 해야 하는 일의 특성상 출근 시간이 2시간이 넘는 곳에 배정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입니다. 물론 아파트와 용역업체 측에 해명이 있었지만 상식적인 수준의 처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항의한 경비원에 대한 인사 조치만큼 경비원들의 환경 개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줬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에어컨이 없어 무더운 여름에도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경비원들을 위해 한 주민이 자비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기증했지만 전기요금과 형평성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YTN의 이번 보도는 그동안 있었던 아파트 경비원, 건물 청소노동자 관련 뉴스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게 했습니다. 최근 경비원 처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경비원은 물론 휴게 공간이 마땅치 않은 건물 청소노동자 문제 등 주변의 노동 환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문장 부호가 잘못 사용된 자막이나 이름이 잘못 표기된 자막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0일 인천 초등생 사건에 두 10대 소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내용 자막에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혼용해 열거했는데 문장 부호가 잘못 쓰인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범죄, 도축, 뼛가루를 각각 띄어쓰기 해주거나 가운데 점을 사용해 구분됨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시간별 헤드라인에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 선고라는 자막을 고지했는데 관련 기사의 배꼽 자막에서 고지한 오늘을 누락해서 정보를 완성도 있게 전달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가정보원 국회 보고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하단 자막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이병기라고 잘못 표시했는데 이와 같은 오류는 뉴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 교수로부터 살충제 달걀 보도를 통해서 본 위해보도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판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프로닐은 식용으로 쓰이는 동물에 직접 뿌려서는 안 되는 살충제의 물질입니다. 달걀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선호하는 일상적인 식재료이기에 조금의 독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1차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하였고 그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YTN에서도 달걀 독성 문제에 해결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책임을 미루는 행정을 보도함으로써 이번 사건의 주된 문제를 잘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후속 조치로 이뤄진 살충제 달걀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다른 유독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는데도 부채별 책임 떠넘기게 하다가 독성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은 점도 잘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농식품부가 양계사육장 독성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식약처가 달걀 독성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한 품목에 대해서 책임이 나눠 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짐으로써 향후보다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정부로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달걀 독성 언론 보도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양계 기업 및 농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보도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국내 식산물은 점차 대형화, 기업화 되는데 이에 따라 양계장 관리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기업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굳이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매우 좁고 불결한 환경에서 대량으로 사역하는 경우 더욱 강력한 살충제나 항생제 등이 많이 사용될 개연성이 충분한데 이는 정부 부처의 관리 책임 이전에 기업 윤리에 관한 문제로도 접근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언론이 국내 축산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좋은 평가를 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닷뿐 아니라 한우, 한돈 등에 대해 최고의 품질이라고 주장하는 관련 이익단체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즉 신토부리가 최고라는 신념을 확인시켜주는 보도 경향이 있었지만 실제로 국내 축산업은 국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설 측면이나 관리 측면에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동물 전염병 발생 또는 사육장이나 도살장 시설이 국제 기준 미들로 인해서 외국에서 수입 금지 당하는 일도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의 객관적인 평가 보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독성 보도는 시청자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영역입니다. 또한 보도 내용은 어려우면서 건강과 같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에 시청자들은 매우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언론의 보도가 시청자들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단기 및 장기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